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 자,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어. 자, 지금 이 퀘스트는 고의를 위해서 올해 새로 시작이 되는 강좌가 있어서 너희들한테 좀 알리고 그리고 또 학습법도 좀 이야기해줄 겸 인사도 할 겸 이렇게 찍게 되었네. 자, 너희들이 지금 3월이 그잖아. 3월 중순 정도 됐는데 3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고2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중간고사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지. 4월 말 정도에 대부분 진행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잘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방학 동안에 또 물리학 1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온 친구들이 있잖아. 또는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 뉴턴 역학이 어느 정도 공부가 완료된 시점에 와 있을 것 같아. 아직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방학 동안에 한 게 대부분 뉴턴 역학까지 공부했거나 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또 늦은 건 또 아닌 또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방학 동안에 한 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늦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그치? 우리가 고2 때 수능을 딱 준비한다기보다는 내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시작해야지. 아직 시작 안 한 사람 있으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뉴턴 역학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시점에 너희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픈이 되는 교재는 고2를 위한 뉴턴 역학 분석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 제목은 내신 만점완성이라고 교재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 이거는 교재가 따로 있지 않고 PDF로 제공을 해줄 거야. 편집은 제대로 편집이 되어 있는 파일을 딱 제공하는 거야. 뉴턴 역학만 딱 진행을 해서 필수적인 유형 분석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적더라고. 그래서 책을 내기는 조금 애매해서 너희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할 테니까 출력해서 공부를 하면 돼. 알겠지? 자,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까지도 아마 범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간고사에 뉴턴 역학이 꽤 많이 들어가.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문표를 좀 했을 때 그것들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강좌야. 그래서 내 교재 고3 컨텐츠 중에는 특난도 특강이라는 킬러 특강 강좌가 있거든.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킬러 분석을 하는 강좌인데 그 형식을 고의로 끌고 와서 너희들에게 뉴턴 역학에 대해서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야. 특난도 특강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오고 있거든. 그걸 이제 고2에까지 전달하고 싶었다. 알겠지? 그래서 이 킬러 문제들을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고2 때는 뭐 킬러라고 해봤자 수능 킬러랑은 급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고2 내신에서 너희들이 좀 놓칠 것들 또는 자주 출제되는 건데 좀 어려워하는 주제들 그런 것들 중에 뉴턴 역학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케이스 문제라는 것이 있고 케이스 유형들인 거지. 케이스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한 5개 정도가 대부분이야. 이렇게 5개 정도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 줄 거야. 강의를 통해서 분석을 해 주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원칙들을 너희들한테 전달을 해 줄 거야. 뉴턴 역학은 문풀에 원칙이 없는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채화할 것인가. 그래서 케이스 문제에서 그것들을 채화를 할 수 있게 너희들한테 가이드를 제공하고 실전복습 문제라는 게 있어. 실전복습 문제. 너희들이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실전복습 문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채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채화. 알겠지? 얘는 이제 분석. 분석을 해 주면 너희들은 그걸 실전복습 문제를 통해서 채화를 하는 거야. 강좌에서 내가 이걸 위주로 풀어주는데 어려운 파트는 실전복습 문제도 풀어줘.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강좌가 되는데 지금 교재의 목차를 보게 되면 테마를 8개 테마로 해서 8강 정도로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 근데 아마 8강 조금 더 될 것 같아. 10강 정도 나오지 않을까. 9강, 10강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테마별로 뉴턴 역학 전체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에너지에 대한 개념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강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속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그래서 강의를 준비한 거야. 첫 번째는 그래프 분석에 대한 거. 역학에 나오는 그래프들이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 그리고 힘 시간 그래프. 이 5개가 뉴턴 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거든. 자주 출제되는 개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고 연습한다. 등가스트 운동.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중간고사 때는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을 내가 5개를 골랐어. 특히 이 부분이 에너지랑 살짝 연계가 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 부분은 내가 실전 복습 문제도 풀어주려고 해. 난이도 좀 있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운동이라고 해서 자동차 2개가 나란하게 움직이는 운동도 있고 빗면 위에서 두물체가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거리 해석을 하면서 등가속도랑 결합을 해서 평균 속력을 활용하는 형태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 등가속도 운동 분석. 그리고 힘 분석, 정지한 물체들, 겹친 물체들 위주로 되어 있어. 겹쳐가지고 등속 운동한다든가 정지해 있다든가 저울 위에 물체들이 겹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힘 분석 두 번째 힘 분석은 가속 운동하는 것. 실로 연결돼서 막 끌려가거나 움직이는 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 그 연결된 물체의 운동들을 분석하는 게 힘 분석 2가 되겠고 운동량과 충격이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충돌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해 나가겠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3개의 테마가 준비되어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경우 그리고 탄성 퍼텐셜이 같이 껴들 경우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되는 즉 마찰력까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각각의 테마들을 심층 분석하게 돼. 그래서 뉴턴역학을 공부한 다음에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접근법이 잘, 접근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나의 이 강좌의 모토는 모토는 뭐였냐면 문풀의 원칙을 좀 정리하려고 한 거야. 원칙 정리.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기가, 자기 무기가 있어야 돼. 뉴턴역학은 풀이법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하면 좀 일관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그 일관적 풀이, 문풀 원칙을 정리하고 일관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공부를,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일관적인 도구를 좀 정리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빠르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알겠지? 빠른 문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빠른 문풀을 가능할 수 있게 수업이 진행이 돼. 그런 것들을 모토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거. 너희들도 뉴턴역학 같은 경우는 전체를 사실 다 공부한 다음에도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그 감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감 잡겠어? 감을 잡았어? 라고 하면 감을 잡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대답할 수 있게. 알았어? 학습법 학습법은 강의 잘 듣고 복습하면 돼. 강의 잘 듣고 복습해. 강의 잘 듣고 복습하라고. 복습을 여러 번 해. 안 풀리는 것들은 반복해서 연습해줘. 그래서 케이스 문제들은 강의를 듣고 테마별 케이스 모양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바로 문제 분석과 알고리즘 그리고 풀이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 케이스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강의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다. 그리고 실전복습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필기하는 공간들이 있어. 연습하는 거. 개별적인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통해서 해설지가 뒤에 따로 PDF로 다 PDF야. 다 PDF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테니까 공부를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실전복습 문제로 제가 내가 문제를 좀 풀어줄 거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내신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되게 잘 해놔야 3학년 때 너희들이 운신의 폭이 좀 넓어. 응? 그 수시라는 것과 정시라는 것에 커다란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의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되잖아. 자꾸 닫으려고 해. 고2 때 이게 1년 내내 좀 꾸준히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꾸준히 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그러나 꾸준히. 알겠지? 공부를 좀 해. 다만 계속 막 수능 준비하는 고3처럼 공부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약간씩 리듬을 좀 주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응?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황금 시작 타임이 있잖아. 그 시작 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잘 시작을 해주고 뉴턴욕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빠르게 시작을 좀 해줘야 돼. 분량도 많고 너희들이 오개념도 좀 많고 원칙을 잘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 중간고사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강좌를 잘 활용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본광자에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자. 화이팅! 너희는 Wa Europa 내가 독특한 iy이자 1,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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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5